두 번이와 있어. 아프지 않아.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1번 1등 노려볼 수 있는 각이긴 했어. 약간 좀 아쉬워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그래, 석연이가 미안해야지. 수류탄 굴리는 게 뭐지? 수류탄 굴리는 거. 수류탄 꺼낸 다음에 우클릭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놈은 반타이쪽으로 빠졌어. 그럼, 셋. 나이터 같이 떨어진다며? 어. 한 명 삼층. 들어온 놈 누구야? 아, 씨. 나 좀 살려줄 수 있냐? 가는 중. 내 쪽에 한 명 기절 시켰고 한 놈 오고 있어. 한 명 지금 견적 1번 핑. 죽여! 죽여! 두 병 죽여! 나 살려줘. 한 명 어딨어? 밖으로 돌아왔어. 바깥쪽으로. 나이스! 나이스 킬! 나이스 킬! 골킬 골킬! 골킬! 나이스! 어, 이딴 소리 있네? 나 지금 바로 죽게. 어. 어. 내 왼쪽에서 소리나. 이쪽 1번 핑 쪽. 보다, 바로 써야죠. 아, 네. 들어오면 바로 써줄게. 내가 밖에서. 오케이. 시스템이만 죽었나? 어. 시스템 있냐? 응. 시스템 좀 있냐? 시스템? 나 지금 하나도 없어. 어, 방금 와가지고. 시스템은? 없나? 없어. 혜준아. 어. 이쪽으로, 나 이쪽으로 나올래? 내가 분대해줄게. 들어와, 들어와. 할게. 뒤로 들어와, 들어와. 부평, 그리고 좀 그만 좀 따라다녀. 시스템. 아니, 나도 파밍을 해야되니까. 아니, 여기. 딱 봐도 지금 템 없는 거 같은데. 여기 그만 좀. 시랄이 커버간다. 기절. 어, 부평 잘하는데 갑자기? 나 혼자 있으면 잘해. 으악. 으악. 안 되기로. 내 쪽 왔어. 으악. 으악. 하하. 아깝다. 하하. 탑 타 죽어라. 자, 이제 너 아래봐. 누가 고수지? 없어. 고수지.